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뭐야 멋있어 봐봐요 정말 멋있어 그렇지 연기의 음원 법을 따라줍니다 문서 아 모르겠는데 저 코너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분 후에 엑소의 몬스터 무대가 펼쳐집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잊지 마! 잊지 마! 잊지 마! 잊지 마! 잊지 마! 잊지 마! 내 맘으로 들어갈게 She got me down today 내 심장이 뛰네 내가 좀 성격이 급해 그 다 보수하지 못해 하지만 너를 원해 That's right, my time 가슴은 거짓말 안 해 시작됐어 내 안에서 위험한 신호를 보내 Don't be afraid Love is the way Shawty, I got it You can't love me most of them I could fit in your heart, baby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넌 훔쳐 담비해 널 망쳐냈 거야 네 맘속에 악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Come and go You got me Mom, stop 네 맘으로 들어갈게 E, A, O 천일이야 내 삶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I'm sorry You make me So crazy You know you do 기쁘게 날 지우게 해 So I'm not 터쳐보네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 숨어서 훔쳐보다가 깜짝 놀랐지 내게 난 티놈이 같은 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잡아 두려 네가 견딜만한 것 조금 느려 더 깊이 빠져들어 널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맘껏 놀아 도망가지마는 영원히 맴두라고 You call me monster I'm still feeling your heart back 뒤집고 무너뜨리고 상큼 그래 넌 훔쳤다니 Yeah 널 만져놓은 거야 네 맘속에 확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Yeah You call me monster 네 맘으로 들어갈게 그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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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챔피언 6월 넷째 주 바로 이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6월 넷째 주 영광의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만나볼까요? 축하합니다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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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기 바라겠고요 진정시기 전에 쇼챔피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꼭 나와서 받아주세요 꼭 나오세요 꼭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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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device 다쳐있지 visions 푸들릴엘니 날hero 분할게 감추진 쓰리를 줄게 눈돌자 포기심해 이미 넌 빠져들었고 Don't be afraid Love is no way So this bên dăfi You can call me monster Chris is in your heart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널 훔쳤다니 널 맞춰 놓을 거야 네 맘속에 다 끝낼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You are me You are me You are me You are me 네 맘으로 들어갈게 She got me Don't be there 내 심장이 뛰네 내가 좀 섞여 기곱해 그 답은 술하지 못해 널 맞았어 하지만 너를 원해 That's right my time 가슴은 거짓말 안 해 시작됐어 내 안에서 위험한 신호를 보내 Don't be afraid Love is the way Shorty I got it You can call me monster You're beating your heart babe 뒤집고 문을